이 자막은? 세민의 곱이거든요. 세민의 3연승? 아니면, 린이. 자, 린 채민. 사면수? 사면수인가요? 사면수야, 사면수. 태민이, 분 혼자의 힘으로 사면수까지 갔습니다. 그러네, 혼자의 힘으로. 옛날에도 태브라더스하고 같이 했었는데. 이제 혼자 올라갔어. 단독으로 그냥. 좋겠다. 허허, 태민. 그래요, 이모를 꺾고 조카가 승을 거뒀습니다. 린과 태민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린이 뭐 태민이 좋다는 걸 알지? 완전 신선다. 진짜 너무 좋다, 어떡해. 드라마 같다,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한테 운이 따르지?